한국의 방역당국 과연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꼬리를 물고 지나갑니다. 첫 번째 질문은 확진자 상황입니다. 2월 29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총 3,150명입니다. 2월 29일 날 하루 만에 813명이 추가적으로 확진자로 판명됐습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지 만 40일 동안 총 감염자 수가 3,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이 2,724명으로 86.5% 특히 이 가운데 대구가 2,236명으로 82%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 확실한 것을 염두에 두면 아직 초기 단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확진자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전국적인 차원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지역 감염이 대구 경북 지역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전체에 다 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가 82명, 서울이 77명, 부산이 80명, 경남이 59명, 충남이 55명, 울산이 17명, 대전 13명, 광주 9명, 전남 3명, 제주 2명입니다. 확진자는 폭발적인 성장세, 우리가 흔히 기하급수적 성장세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확진자는 2월 20일 날 104명, 2월 25일 날 977명, 2월 26일 날 1,261명, 그리고 2월 29일 날 드디어 3,150명으로 3,000명을 돌파했습니다. 20일까지 100명 단위로 증가하다가, 26일부터 500명 단위로 증가하다가, 28일부터 800명 단위로 증가하다가, 29일 날 3,000명 단위로 증가합니다. 기하급수적 성장세로 돌았었다. 산술급수적 성장세는 1,2,3,4 이렇게 천천히 증가하는 거지만, 기하급수는 제곱이죠. 1,2,2의 제곱인 4,4의 제곱인 16,16의 제곱인 30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 거죠. 폭발적 성장세로 돌았었다. 따라서 29일이 가고 나면 3월 1일, 3월 2일 가면서 당분간 매일 신기록을 달아치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현재 의심 환자는 9만 905명이고, 이들 가운데 5만 5,723명이 엄성 판정을 받았고, 3만 5,182명, 38.7%가 현재 검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질문은 국제 비교입니다. 국가 간 비교를 해보면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수는 세계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19의 감염자 수는 한국이 61명, 중국이 55명, 싱가포르이 16명, 이탈리아 15명, 일본이 7명입니다. 중국의 의료시설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이 과소평가되어 있을 것으로 보지만, 국제 기준에서 3위 국가인 싱가포르로 비해서 현저하게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방역은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100% 실패한 겁니다. 3위 국가인 싱가포르의 100만 명당 16명에 비해 가지고 확진자 수가 61명이나 됩니다. 엄청나게 실패한 거죠. 2월 29일을 기준으로 한국인에 대한 입국 시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71개 국가입니다. 28일에 비해서 6개 국가가 늘었습니다. 유엔 회원국수가 193개를 고려하면 전 세계 국가 3분의 1이 넘는 국가들이 입국 단계에서 한국인들의 특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입국 금지 조치를 실시한 국가는 33개 국가입니다. 전날 31개 국가도 2개 국가가 더 늘었습니다. 아마도 미국은 아주 가까운 시간 내에 한국과 이탈리아에 대해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6일 날 이들 나라 가운데 2억의 나라는 상당히 세게 타격을 입었다. 특별히 한국과 이탈리아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한국 방역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실패가 되면 세수를 세 부대에 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는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교체를 요구합니다.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으로 보죠. 단순히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재의 신종 코로나 사태를 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인간적인 그런 면을 떠나가지고 박력을 잘 아는 지휘관으로 신속히 교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몸에 안 맞는 지금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입니다. 의사 출신이 아닙니다. 의료 전문가도 아니고 사회복지학과라는 것은 분배 전문가죠. 그런 분배 전문가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앉혀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잘못됐다가 아니고 그 역량이나 경험을 보면 역부족이라는 것이죠. 대한의사협회 제언대로 신속하게 장관을 교체해서 대응 방법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역시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의 오판, 무능함, 안일함이 결국은 신종 코로나 바일러스 사태에서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트랙터를 동원해도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분명한 사실은 전년병 대유행은 한국에서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2월 26일 날 한 인터뷰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추정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방역을 잘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향한 3주 정도까지 확산세가 지속되고 그 뒤부터는 조금 꺾일 것으로 보인다. 3주 정도 계속한다면 거의 한 달이 간다는 겁니다. 3월 내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계속 확산될 수 있다. 대구에서 이미 천 명이 넘어섰다.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대구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의 경고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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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